당나라당당당당당당당당당 와 끝내준다 나 이길까? 꼬마야 장어 먹을래? 장어? 네가 좋아하는 장어 불에 대지 않고 미디움으로 구워줄게 건강에 좋게 자, 먹어볼까? 꼬마야, 삼겹살 어때, 이게 바로 삼겹살이라는 거야 이걸 좀 넣어서 줘 볼까? 꼬마야, 마늘 섞었어 응 일식 스타일 색다르지? 어휴, 잘 먹는다 장어도 이렇게 해볼까? 장어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를 환장하고 먹네 너무 안 짜? 거 안 먹어, 짠 거 너무 많이 먹었다 다 먹었다 아휴, 고마가 잘 나온 사진이 없어 맞아요 물을 안 먹어 물을 안 먹는 게 제일 속상해 아, 이게 같은 애견인들끼리 아픔을 알지 아픔을 알지 고마 잘 자네 고마야, 여기 봐봐 고마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는데 아, 네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줄 몰랐어 많이 아프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는데 빨리 좀 나아서 밥 많이 먹고 건강 회복해서 조금만 더 살아 한 10년만 그래서 형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어 알겠지? 오래 살아야 돼